저도 여기 고성 출신입니다. 작년에 경남도지사와 순간 나갔다 떨어진 사람입니다. 김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은 우리 백두현 후보가 저하고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반장했던 친구고 해서 두현이가 와서 고생하는데 친구 도와주러 왔습니다. 여기 와보게라면 분위기가 너무 좋네. 어쨌든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시고 꼭 성부를 하십시오. 여기까지 왔는데 제로만은 한번 피고 가야 되겠습니까? 노래 한 곡 그대로 가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최평호 후보님 사모님도 오시고 이상근 후보님 사모님도 오시고 하셨는데 우리 고생하시는데 저 백두현 후보도 와있고 한데 힘내라고 박수 좀 한 번 줄 수 있어. 그럼 표는 똑바로 진행됩니다.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들려줄 친구 너는 나의 희귀야 너는 나의 고백야 세상직이 나의 원이야 진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자 강배를 하자 강배를 하자 강배를 함께 타고 변하는 인식이 니가 니가 있어도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너는 나의 희귀야 너는 나의 희귀야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바람을 할 때 위로가 들려줄 때 위로가 들려줄 친구 너는 나의 희귀야 너는 나의 희귀야 너는 나의 희귀야 너는 나의 희귀야 진구야 진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자 높이자 강배를 하자 강배를 진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자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강배를 하자 살며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새끼 비가 있어 외로워지 않아 우리 정말 좋은 친구야 정말 멋진 친구야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건강하시고 이번에는 이 당 저 당 따지지 말고 당은 경로당이 최고입니다 사랑 보고 꼭 지어줍시오 고맙습니다